안녕하십니까 아재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예전에 한번 얼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데 이 건 오일과 여러가지 우리가 가스 라이플이나 가스 핸드건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용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마침 아티산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건 오일 3종 세트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따로 떨어뜨려 놓을게요 아티산에서 제품을 무료로 보내주셔서 제가 좀 사용을 해봤고 대략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본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봤고 이거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이에요 KSC 건 오일이라든지 똑같은 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이미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세트로 이렇게 같은 의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만에 가서 제가 하나를 사온 거에요 이거 1인당 1개 밖에 못 갖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행기로 올 때는 그래서 사오는 제품인데 뭐 아직 쓰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2020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니까 아직 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퍼프디논에서 나오는 스프레이식 실리콘 그리스에요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뭐 건 오일은 뭐를 쓰고 어떤 걸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 주변에 그러면은 저는 항상 얘기를 드려요 가지고 계신 오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쓰시면 됩니다 뭐 참기름, 식용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미싱 오일이라든지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냐 뭐 쓸 수는 있겠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스틸이나 메탈 제품, 알루미늄 제품뿐만 아니고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제품도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나 고무에 해가 안 되는 또 금속에 해가 안 되는 이런 오일들을 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에어소프트건이나 실총에 실제 사용을 했을 때 무해하고 이상 없을 정도로 검증이 된 전용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에어소프트건에 특화된 전용 제품들이죠 그래서 쓰시다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용 제품을 쓰는 게 좋냐 아니면 기성품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좋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거 전용 제품 전용 제품이 아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전혀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용 제품이라는 것은 저같이 이 오일의 성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기능적인 측면 아니면 인체에 무해하다든지 내 장비에 무해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제품이 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용 제품 사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마침 제가 이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핸드건 한 두종 정도 세척을 하고 사용을 해 봤고 또 요번에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얼마전 영상에 GHK G5 부서졌죠 그래서 뜨던 김에 GHK G5 세척하는 장면이라든지 오일딩 하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이렇게 찍어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볼트캐리어를 일단 가져왔고 일단 GHK G5에 세팅을 할 거는 세척하는 거 외에는 딱히 작업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 스프레이식의 건 오일 그리고 요거는 꼬깍구처럼 생겼죠 꼬깍콘 형태의 건 오일입니다 그래서 스프레이식이 편하신 분들은 요런 스프레이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오일 형태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요런 오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프레이식보다는 이런 오일류가 더 많이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스프레이식이 편하기는 편하겠죠 그리고 요거와는 별개로 이 제품 이 제품은 세척제예요 이 제품은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듭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볼트 캐리어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씻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 오일을 뿌려 가지고 한번 오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세척을 하고 요렇게 요렇게 이 얼마 전에 아티산에서 제가 리뷰했던 영상이죠 요런 것들은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아무튼 지금은 요 볼트 캐리어에 있는 노즐을 한번 지금 정리를 해 볼 거에요 그래서 또 말이 좀 샜는데 이 세척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세척을 제가 보존 그전에는 이런 오래되고 잘 안 쓰는 이런 오일들 이 오일을 그냥 많이 뿌려 가지고 오일로 한번 세척을 하고 휴지로 싹 닦아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일을 뿌려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전용 세척제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뿌려 주게 되면은 기존에 남아 있던 이런 오일 찌꺼기들이 싹 씻기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티산에서 말씀하기로 네덜란드 회사가 있는 뭐 인터플론의 F 액티브라는 기술을 썼다라고 해요 정확하게 저도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척이든지 아니면 오일링이든지 뭐 녹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건조 세척제를 뿌리고 나서 빠르게 건조가 되어서 다음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성질이 되게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뿌려면은 제가 몇 번 뿌려 봤는데 뿌리고 나면은 금방 말라요 직접 이거를 하면서 한번 좀 보시게 될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폴드 캐리어를 제가 한번 뜯어 볼게요 빠졌네요 요 핀이 요런 아주 작은 핀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뺐고 요런 식으로 요 핀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요 까만색 조그만 거 요렇게 핀을 두 개를 빼면은 요 노즐이 빠지게 되면 노즐 양쪽에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한번 세척을 탁 하면 좋죠 지금 세척을 세척제를 한번 싹 도포를 했더니 요렇게 지금 거의 휘발성이 좋다 보니까 이게 뭐 좀 많이 금방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놔두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요 노즐이라든지 요런 것들 고무 후분도 써도 된다고 하니까 요런 식으로 노즐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놔뒀는데 아주 세척이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요 표면에 제가 지금 손을 싣고 왔는데 표면에 기름이 없습니다 지금 요렇게 영상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표면에 보면은 요 안쪽에도 보면은 이게 막혀 있거든요 요 안쪽이 막혀 있는데 지금 요 표면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렇게 만져도 제 손에 기름이 안 묻을 정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세척제는 솔직히 저는 이 건 오일 같은 경우 건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뭐를 쓰라 이거를 쓰라 저거를 쓰라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세척제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앞으로 이 세척제 다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제품을 사서 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조립을 진행을 해 볼게요 스프레이는 음... 스프레이식을 쓸 건지 아니면은 오일식을 쓸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볼트캐리어가 이 메탈 제품이죠 GHK G5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지금 예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이 GHK G5 라텍에서 나오는 스틸 볼트캐리어가 있습니다 스틸 볼트캐리어 색깔이 틀리죠 이 스틸 볼트캐리어가 있는데 이 제품을 교체를 하려고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교체를 음... 안 하고 그냥 순정 쓸게요 이거 뭐 사놓고 새건데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GHK G5 용 이 스틸 볼트캐리어는 아마 지금 돈이 있어도 구매 못하는 그런 아이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운 좋게 어... 거래를 했죠 중고로... 아 중고가 아니고 새 제품을 거래를 했는데 어... 마침 연락을 주고 받다 보니까 어... 서바이벌 같은 팀에서 활동했던 친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일단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립을 하기 전에 저는 이... 이... 이 방식이 되게 궁금해서 이 방식을 써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윤활작용이 괜찮더라구요 건 오일 그... 요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여기 노즐 쪽에 한번 살짝 그렇게 뭐 많이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해서 넣고 일단 요런 식으로 조금 더 뿌릴게요 어차피 요 안쪽에서 가서 윤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런 식으로 조금 더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넣는데 이... 뭐 이거는 건 오일하고 전혀 상관 없는데 GHK G5 이 노즐 같은 경우는 요... 이 스프링이 안쪽에 걸려 있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조립을 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낚시줄 있으시면 낚시줄을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면 뒤로 이 낚시줄이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은 요거와 같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낚시줄이 튀어나왔죠 여기 튀어나오면은 요 이쪽에서 이걸 당기면서 걸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 세게 안좋아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조립이 됐습니다 조립이 됐고 이 낚시줄은 제가 가위가 어디 갔나 좀 이따가 얹고 양쪽에 고정되는 요 핀 요 두 개도 넣어줘야 되겠죠 꼭 이... GHK 볼트캐리어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볼트캐리어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분해조립을 하고 나면은 항상 테스트를 저는 이런 식으로 손으로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걸었는데 볼트캐리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뭐 급탄불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요런 식으로 몇 번 움직여주는 요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좀 뻑뻑하다 싶으면 조금 오일링을 좀 더 쳐준다든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 오일의 점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KSC 건 오일을 처음에 양이 많아서 사서 쓰다가 선호 안하는 이유가 얘가 점도가 조금 더 다른 오일에 비해서 점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안에 떡이 져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좀 선호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조립은 끝났네요 자 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어 장전바 정상적으로 어 작동이 잘 되네요 작동이 잘 되고 어 조립을 다 하고 생각한건데 장전바를 이쪽에 달걸 이쪽으로 달한게 조금 아쉽네요 이쪽으로 달아야 AK 이런 감성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GHK G5 의자가 오래돼서 삐그덕 끄리는데 죄송합니다 GHK G5 장전파가 부러져서 겸사겸사 볼트캐리어 청소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가 이 세척제인데 세척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 이 세척제 한통이면은 지금 제가 있는 GBB 라이플 전부 세척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을 것 같아서 세척제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 그 네덜란드에 있는 인터플론 이 기술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어 세척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이 세척제 하나만큼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표면에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뿌려주고 약 한 5분에서 10분 안에 그게 다 증발해요 근데 표면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요거는 제가 어 뭐 GHK G5 볼트캐리어 뿐만 아니고 어 VFC 글록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류 2종을 GHK 글록도 얼마 전에 요걸로 이용해서 분해조립을 했는데 영상 촬영을 못했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세척을 해봤고 지금 처음 왔을 때보다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글록 세척할 때 좀 무리하게 많이 써봤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이제 건 오일 오일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기존에 요 오일들을 썼었고 또 기존에 이 오일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 뭐 이 오일은 지금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오일이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오일의 점도가 얘네들이 점도가 조금 더 어 있는 느낌 음 그러니까 좀 뻑뻑해지는 느낌 쓰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차이가 도찐개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류는 어 만약에 쓰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쓰시고 뭐 새로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거 한 통 스프레이식이나 좀 불편하면 스프레이식 요런 거 한 통 쓰시면은 솔직히 제가 이 오일 말고도 오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비비가 상당히 개수가 많아요 근데 오일도 자주 치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요런 지금 방울방울 쓰는 이런 오일들 있죠 이런 오일들은 하나 사놓으면은 진짜 반영구적 쓸 거예요 내가 총이 막 수십 자루가 있고 매일 하루에 500발 1000발씩 쏘면서 매일 볼트캐리 청소해 주는 분이면은 모르겠는데 저처럼 또는 에어소프트 유주인데 취미로 가끔씩 지비비를 쏘는 분들은 이런 오일류는 한번 사면은 오래 쓸 겁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오일이 있는데 또 사는 것보다는 오일을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요런 오일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용 오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내가 집에 3M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실리콘 글리스가 있다고 하면 그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세척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세척을 지금 곤총 2정이라 라이플 한정을 해봤는데 상당히 뛰어난 세정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세정제는 세척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류는 아시다시피 본인의 취향에 맞는 오일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엔진오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엔진오일이 오랫동안 잠기간 이렇게 사용을 안하고 뒀을 때 점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끈적끈적해진다고 제가 을빛 들었는데 어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티산에서 이렇게 저한테 제품을 무상으로 보내주신 이 오일류 2종과 세척제 한 종에 대한 리뷰를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제품이 고장이 나서 세척을 하면서 이렇게 과정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엘든링 마지막 보수 오늘 낮에 깼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